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토요일 오후 5시 20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드렸듯이 이번에는 엘빈 토플러의 미래 쇼크 미래 쇼크라는 책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인데요 엘빈 토플러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미래 쇼크 186페이지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과학의 궤도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고 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사회를 실물보다 크게 확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있을 뿐이다 이 간단한 전제가 아직도 우리의 의식에 와닿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내일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스스로 와해시키고 말 것이다 혁명은 제도와 권력관계를 파괴해 버린다 오늘날 모든 고도 기술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이것이다 베를린, 뉴욕, 토리노, 동경의 대학생들이 학장과 총장을 감금하여 철거덕거리는 거대한 교육 공장들을 멈추게 하고 심지어는 정부를 전복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뉴욕, 워싱턴, 시카고의 빈민가에서는 옛부터의 재산법의 공공연히 위반되어도 경찰은 방관만 하고 있다 섹스의 규범은 무너졌다 대도시들은 파업, 정전, 폭동 등으로 마비되고 있다 국제적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재계와 정계의 지도층은 속으로 떨고 있다 공산주의 또는 자본주의 혁명 세력이 그들을 쫓아내리라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체제 전체가 어쩐 일인지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병들은 사회고조, 즉 가장 낯익은 방법으로도 가장 기초적인 기능마저 수행할 수 없는 사회의 명백한 징조들이다 뭐 이런 글을 이렇게 읽어보고 나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에 지금 돌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엘빈 토플러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말이죠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런 것보다도 우리 코앞에 다가온 당면한 문제가 제도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점점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로 스며들고 있고 우리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죠 요즘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마약이 또 한국 사회, 예전에는 한국이 마약 청정지역이라고 했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도 마약 안심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약이 의무를 양으로 굉장히 전 국민들한테 파고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정부는 공권력은 의무를 양으로 저변으로 침투되는 마약을 어떻게 전부 다 막을 길이 없다 이런 뉴스도 봤습니다만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대도시들은 파업, 정전, 폭등 등으로 마비되고 있다 국제적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재계와 정계의 지도층은 속으로 떨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계와 정치계의 지도층은 속으로 떨고 있다는 겁니다 왜 떨고 있느냐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혁명 때문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체제 전체가 어쩐 일인지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니까 체제가 정확히 통제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틈을 타서 마약이 범람을 하고 그다음에 일상의 섹스 규범이 무너지고 동성애가 범람하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유 전체가 막가파 사회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막가파 사회를 정치계 인사나 경제계 인사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병들은 사회구조 즉 가장 낯익은 방법으로도 가장 기초적인 기능마저 수행할 수 없는 사회의 명백한 징조들이다 그것은 형용적 변화로 몸부림치는 사회의 모습이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일반적 위기를 입에 올리곤 했었다 지금은 그들의 생각이 편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위기가 아니라 그 정치적 형태야 어떠하든 산업사회 전체의 위기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청년혁명, 섹스혁명, 인종혁명, 식민지혁명, 경제혁명 그리고 역사상 가장 빠르고 철저한 기술혁명을 한꺼번에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산업주의 일반적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초산업주의 혁명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면 현실 이해능력이 손상됨은 물론이고 현명한 사람들조차도 미래를 논할 때 완전한 무지를 드러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단순히 직선적인 사고만을 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온라인의 관료주의적 증상을 들어 내일은 관료주의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소박하게 생각한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나 글의 대부분은 이러한 직선적 예측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또 정반대일을 걱정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혁명에 직면하려면 상상력을 갖춰야 한다 혁명이란 직선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혁명은 갑자기 움직이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하고 뒷걸음치기도 한다 그것은 비약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변증법적 전환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우리가 지금 전혀 새로운 경제기술적 발전 단계 초산업주의적 단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시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사회가 여태까지는 예측 가능했던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되리라고 난 믿습니다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게도 해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상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보면 미래에 관한 이야기나 글이 대부분은 이런 직선적 예측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또 정반대의 일들을 걱정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혁명에 직면하려면 상상력을 갖춰야 한다 혁명이란 직선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혁명은 갑자기 움직이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하고 뒷걸음치기도 한다 그것은 비약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변증법적 전환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혁명이라고 해서 엘빈 도플러가 여기서는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혁명이라 해서 반드시 정치적 그런 혁명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난 봅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기존의 사회를 한꺼번에 뒤바꿀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사상이나 획기적인 생활 이런 걸 다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혁명에 직면하려면 상상력이 풍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의 사회는 예측 가능한 사회지만 앞으로 미래는 점점 불확실한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로 흘러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로 사회에서 적응을 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상상력을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선으로 가는 것도 아니요 직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곡선으로도 갈 수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미래는 펼쳐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혁명적 존재를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미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의 주된 키워드는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상상력을 풍부하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혁명은 새로움을 함축한다 혁명은 무수한 개인들의 생활 속에 새로운 것을 홍수처럼 밀어넣어 그들을 낯선 제도와 처음 겪는 상황에 직면하도록 만든다 앞으로 닥쳐올 엄청난 변화들은 개인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어 전통적 가족구조와 섹스에 대한 태도를 변혁시킬 것이다 그것들은 늙은이와 젊은이 간의 재래적인 관계를 깨뜨리고 돈과 성공에 관한 우리들의 가치관도 뒤엎어 놓을 것이다 그것들은 노동과 우락 그리고 교육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꾸는 것 이런 얘기인데 전번 시간에 언젠가 내가 주역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주역이라는 건 뭐냐면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한다 그러니까 역경의 경전은 역경의 경전을 관통하는 주된 사상이 뭐냐면 변화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변화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게 주역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주역을 한문으로 쓸 때는 바뀔 역자를 한자로 씁니다 그런데 그걸 영어로 주역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어떻게 됐냐면 더 체인지라고 번역을 한다는 거죠 체인지 바뀌는 것이다 그 바뀌는 사상을 얘기를 한 게 바로 그 주역인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 엘빈 토플러도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기존에는 예측 가능한 사회였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미래의 사회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상상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모든 것 그러니까 가치관, 사상, 생활습관, 노동과 오락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바뀔 것이다 체인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에 대비해서 풍부한 상상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를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뜬구름 잡는 얘기같이는 틀리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세계 사람들한테 어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엄청나고도 우아한 그러면서도 놀라운 과학적 진보의 맥락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일시성이 새로운 사회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라면 새로움은 그 두 번째 열쇠이다 그러니까 미래는 미래는 일시성과 새로운 그것이 중요한 미래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두 기둥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래는 기괴한 사건, 감동적인 발견, 터무니없는 분쟁 그리고 전혀 새로운 딜레마 등의 끊임없는 연속으로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미래는 말이죠 기괴한 사건, 감동적인 어떤 사건 그리고 터무니없는 논리에 맞지 않은 분쟁 뭐 이런 것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지구인들이 굉장히 가치관의 혼란 또는 딜레마 이런 것에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초산업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나선 나라에서 거처를 정해 일단 안정되었다 싶으면 다시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겨 다녀야 하는 여행자처럼 우리는 낯선 땅의 이방인 같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초산업주의 혁명은 굶주림, 질병, 무지, 야만성 등을 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미래의 엘빈 토플러는 미래를 초산업주의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미래는 지금은 산업주의잖아요 그런데 미래는 산업주의를 뛰어넘으면 초산업주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산업주의 혁명은 굶주림, 질병, 무지, 야만성 등을 티치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직선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비관적 이현에도 불구하고 초산업주의는 인간을 속박하지도 않고 인간을 황량하고 고통스러운 흑일성으로 몰아넣지도 않을 것이다 반면에 그것은 개인적 성장과 모험, 즐거움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것은 눈부시게 다채롭고 개성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개방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초산업주의 시대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사회가 개방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 또한 그렇게 굉장히 개방적인 사유가 됨에 따라서 인간을 속박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통제와 표준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후수라는 바와 같이 인간의 자유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지금껏 한 번도 진정으로 새로움으로 충만한 환경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생활 상태가 다소간이라도 낯이 익을 때는 생활 속도가 가속화한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낯설고 익숙치 않으며 전례가 없는 생활 상태에 직면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 우리는 새로운 힘들을 풀어놓음으로써 사람들을 비일상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케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적응의 문제를 새롭고 위험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일시이성과 새로움은 폭발적인 혼합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는 말이죠 미래는 아까도 내가 거둡이 얘기했지만 기존의 사회는 예측 가능한 사회지만 미래로 갈수록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예측이 불가능하냐 체인지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이런 얘기죠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의 시대에는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느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변화가 온다고 해도 충분히 적응하고 또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있었지만 미래는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리 우리 인간을 몰아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사회라는 것은 비일상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회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일상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케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적응의 문제를 새롭고 위험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일시성과 새로움은 폭발적인 혼합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빠른 변화와 일시성, 새로움 이것은 아주 일시성과 새로움은 같이 혼합해서 폭발물과 같은 그런 거대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면 바야흐로 우리에게 닥쳐올 몇 가지 새로운 일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합리적인 지성과 함께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발휘하여 억지로라도 우리 자신을 미래에 투영시켜보자 이 과정에서 저지를 수도 있는 실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다가 어떤 실수를 저지른다고 해도 그것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수에 대한 걱정을 접어두어야만 자유롭게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다 더구나 미래를 생각할 때는 조심하기보다는 모험을 하다가 실수하는 편이 난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미래를 창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보면 금방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실험실과 공장에서 쏟아져 나올 몇 가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기로 하자 새로운 아틀란티스 스크립스 해양학연구소의 해양물리연구실장 스피드 박사는 앞으로 50년 내로 인간의 바다 위와 밑으로 진출하여 레크레이션, 광물, 식량, 폐기물 처리, 군사 및 수송 작전을 위한 그리고 인구 증가에 따른 실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지구가 갖는 용도의 불가결한 부분으로서 바다를 점령하고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인간은 미래에 더욱더 바다를 점령하려고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바다를 통해서 광물, 식량,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바다를 통해서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래는 이 바다의 이용도가 점점 더 크게 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보다 미래는 바다를 더욱더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지구 표면의 3분의 2는 바다로 덮여 있으며 이 물에 잠긴 땅 중에서 제대로 지도가 작성된 부분은 겨우 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바다 밑의 땅에는 석유, 가스, 석탄, 다이아몬드, 유황, 코발트, 우라늄, 주석, 인 등 여러 가지 광물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각종 어류와 식물들도 풍부하다 이 바다 밑은 광물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석유, 가스, 석탄, 다이아몬드, 유황, 코발트, 우라늄 뭐 이런 것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구가 3분의 2는 바다다 거죠 그래서 이 바다 미래는 이 바다의 활용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거대한 보고가 지금 엄청난 규모로 개척, 개발되려 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만 해도 스탠더드 오일사와 유니언 카바이드사 거대한 회사들을 포함하여 600개 이상의 업체가 어마어마한 해적 개발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경쟁은 해가 갈수록 치열해져 사회에 광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바다 밑바닥과 이를 덮고 있는 해양생물을 누가 소유할 것인가 해양광업이 경제적 타당성과 재산성을 갖추게 되면 국제적인 자원 균형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미 일본은 해적 광산에서 매년 천만 톤이 석 달을 캐내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잠깐만요 이거는 리딩을 한 페이지입니다 등에서도 이미 바다에서 주석을 캐내고 있다 얼마 안 있으면 해적 구획들을 차지하기 위해 각국이 전쟁을 벌일지도 모른다 또한 지금은 자원 빈곤국인 나라들이 산업화 속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기술면에서는 해양생산물을 가공하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것이다 그 밖의 다른 나라들은 심해 초사선, 인명구조용 잠수정, 전자어군 탐지기 등 바다에서 작업하기 위한 정교하고 값비싼 장비들을 생산할 것이다 이 분야의 폐용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러한 경쟁으로 기술 혁신의 가속화가 한층 더 촉진될 것이다 문화면에서는 새로운 단어들이 급속한 속도로 언어에 흘러들어 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농업이라는 말과 함께 해양식량자원이 과학적 경적을 의미하는 수중농업이라는 용어가 정착될 것이다 이렇게 수중농업, 식량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바다 수면하에서도 농업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엘빈 토플러 아니라도 지금 현재라도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남쪽 남해 지방에 가면 미역, 김 이런 걸 양식을 하잖아요 바다에서 양식을 한다면 인공적으로 재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다에서 인공적으로 재배를 해서 그걸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벌써 엘빈 토플러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그것은 우리 한국 같은 데서는 이미 벌써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바다 밑에서도 활발하게 농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 농사가 바다 밑에서도 활발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바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벌써 김양식, 미역양식 이런 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리라는 용어도 전혀 새로운 의미를 함축하게 될 것이다 시, 미술, 영화 등 예술 분야에서도 새로운 단어와 함께 여러 가지 새로운 상징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해양생활 형태를 표상하는 것들이 그래픽이나 산업 디자인에 등장할 것이다 패션도 해양에 대한 의존을 반영할 것이다 새로운 섬유, 새로운 플라스틱 등 새로운 재료들이 발견될 것이다 징병을 고치거나 정신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의약품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새로운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여태까지는 플라스틱이 썩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해양을 오염시키고 지구를 오염시킨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부패가 돼서 썩는 플라스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플라스틱이 나오고 또 새로운 섬유라는 것은 뭐냐면 투명 여러분 해외 토픽이나 이런 데서 투명망토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투명망토라는 것은 뭐냐면 투명한 실루엣 이렇게 옷감을 짠 그런 옷감을 입으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건 군사, 전쟁, 국방에 쓰이는 과학이 될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미 육군 군복이 말이죠 투명 옷으로 어떻게 군복을 만들 수 없느냐 지금도 아마 대대적으로 이걸 연구 중에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식령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역량 상태가 달라지리라는 점이다 이 변화 자체만으로도 해외릴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수반한다 내가 아까 김영식, 미역 양식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서양 사람들은 말이죠 김이나 미역을 먹지 않는다는 그동안 김이나 미역을 전혀 먹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 동양 사람들이 이렇게 김이나 미역을 먹는 걸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그 사람들도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 만드는 김, 미역 이런 게 서양에도 지금 많이 마트에서도 팔리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김의 맛을 드리고 미역의 맛을 드린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식령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역량 상태가 달라지리라는 점이다 이 변화 자체만으로도 해야릴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수반한다 인간 사회가 농업의존에서 해양농업의존으로 바뀐다고 하면 인간의 생화학적 측면인 평균 신장과 최종, 성숙속도, 수명, 특유의 질병 심지어 심리적 반응 등은 물론이고 인간의 에너지 차원과 성취욕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바다 밑에서 행해지는 농사가 왕성해가지고 해초를 육성하고 또 해물을 육성을 해서 인간이 그걸 많이 섭취하면 영양의 육지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다 밑에서 행하는 농사로 인해가지고 갖가지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의 채용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바다의 개척은 또한 새로운 프론티어 정신 즉 초기 탐험가들에게 모험과 위험, 벼락치부와 명상을 가져다주는 생활 방식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인간이 대륙분과 심해, 해적까지도 식민화해 나가기 시작하면 이들 개척자들이 뒤를 이어 정착민들이 진출하여 바다 밑에 병원, 호텔, 주택 등을 완비한 작업도시, 과학도시, 의료도시 그러니까 바다 밑에도 도시가 형성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바다 밑에 터널이 생기고 거가 대교라든가 이런 거 부산에 거가 대교 이렇게 해서 거가 터널인가 뭔가 해가지고 하여튼 바다 밑에도 터널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밑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형성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중도시가 생기는 것이죠 바다 밑에서도 병원, 호텔, 과학도시, 의료도시 그다음에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유흥도시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 페이지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둥떨어진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이런 얘기들이 꿈만같이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벌써 세상을 떠난 지가 좀 시일이 지났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엘빈 투플러가 살았을 때만 해도 예상하기 힘든 얘기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동떨어진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미국 지휘사의 과학자 로보 박사가 벌써 일종의 아가미 구시를 하는 상자 물이 새어들지 못하게 하면서 주변의 물에서 공기를 추출해낼 수 있는 인조막으로 만든 상자를 물속에 놓고 그 안에서 쥐를 키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납득이 갈 것이다 이 상자는 위아래 그리고 옆면이 인조막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서 쥐가 물속에 잠겨 지내도록 되어 있다 이 아가미가 없으면 쥐는 질식하겠지만 아가미가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도 호흡이 가능하다 지휘사는 앞으로 이 같은 인조막이 해저 실험장에서 일어난 사람들에게 공기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기, 고기가 어떻게 해서 물에서 살 수 있습니까? 고기는 그 불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물속에서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은 불해가 없기 때문에 물고기와 같이 불해가 없기 때문에 물속에서 이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거대한 박스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큰 규모의 박스가 불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인간은 이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조막이 해저 실험장에서 일어난 사람들에게 공기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중에는 이러한 인조막으로 해저 아파트, 호텔 등 구조물들의 벽을 짓게 될 것이며 나가서는 인간의 신체 자체에 이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큰 거대한 고기로 말하면 불해와 같은 큰 어마한 박스를 만들어서 그 박스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상상해 볼 수도 있지만 또 더 발전이 되면 인간 몸에 물고기와 같은 불해를 삽입시킨다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그래서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예과 수술로 아가미를 이식받은 사람들을 그린 옛 공상과학 소설의 이야기도 지금은 전처럼 터무니없는 상상으로만 생각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아가미를 물고기처럼 아가미를 이식한다는 겁니다 사람 몸에 그래서 사람도 물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그런 시대도 오리하고 어떻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앞으로 바다 속에서 일하고 놀며 사랑하고 성행위를 하도록 정신적으로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적합한 인간을 창조하거나 심지어 양육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설사 해저 정복을 서두르는 나머지 이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해양의 개척은 새로운 직업적 전문 분야를 만들어내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생활양식과 새로운 해양 중심의 소문화들 그리고 심지어 바다를 찬양하는 새로운 종교적 분파와 비전의 종교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몸에다가 아가미를 삽입하고 부레를 삽입하는 그런 외과적 수술로 인간은 물고기처럼 바다 밑에서도 충분히 호흡하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물에서 또 어떤 종교가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찬양하는 그런 종교파가 또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할 수는 없죠 인간이 물속에서 물고기와 같이 부레를 삽입하고 아가미를 몸속에서 삽입해서 자유롭게 물속에서 생활한다면 그러면 바다를 찬양하고 물을 찬양하는 종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추측을 확대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인간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환경에 필요한적으로 새로운 인식작용 새로운 감동 색채와 형식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 새로운 사고방식과 감정을 수반하게 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가 서기 2000년이 되기 훨씬 전에 그 첫 번째 파도를 목격하게 될 바다의 정복은 현재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 추세들 그 하나하나가 새로운 사회적 심리적 의미로 충반된 추세들 중의 한 가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 처음 녹화를 시작한 지가 38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가지 또 이걸 더 다루고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햇빛과 퍼스넬리티 해양의 정복은 정확한 기상예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상조절을 향한 발전과 직결된다 우리가 기상이라고 부른 것은 대체로 태양, 대기, 해양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빚어지는 것이다 바다의 조류와 염도 등의 요인을 관측하고 기상관측 유성을 띄움으로써 우리는 일기예보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과학발전협회의 회장을 역임한 로버츠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지구 전체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계속적인 기상관측하에 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폭풍, 한파, 한발, 스모그 현상 등을 예측하는 기술을 크게 개선하여 재난을 예방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온날의 지식을 뛰어넘는 가공할 잠재력을 가진 전쟁 무기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속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 적국과 액구전 주변 국가들이 피해를 입도록 하는 고의적인 기상조작이 그것이다 토머스는 기상예보원이라는 공상과학소설에서 기상예보국을 중앙정책기구로 두고 있는 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이 기구에서는 여러 나라 대표들이 기상정책을 수립하며 또한 어떤 지방에 가뭄이 들게 하거나 또 다른 지방에 폭풍우가 불게 하는 등의 폭우령을 집행하여 기후를 조정함으로써 사람들을 다스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이 얘기도 상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기상을 조작한다는 겁니다 기상을 조작하여 그러니까 기상을 조작한다는 건 뭐냐면 미국이나 러시아 이렇게 중공처럼 이렇게 거대한 강대국들이 거대한 힘을 앞세워가지고 기상을 조작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높이 올라간 위성이잖아요 인공위성 인공위성은 완전히 지구의 대기권을 넘어서 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난 겁니다 대기권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구를 이렇게 공기가 뒤덮고 있는 겁니다 그 지구를 뒤덮고 있는 공기층을 벗어난 게 우주죠 우주는 공기가 없다고 하는 걸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지구를 덮고 있는 공기층을 벗어났기 때문에 공기가 없어서 숨을 공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공기층을 벗어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고도에 있기 때문에 그 공기층에서 벌어지는 지구의 기상도 인위적으로 조작해낼 수 있다고죠 앞으로 더 과학이 발전되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상도 인공적으로 조작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처럼 정교한 기상통제를 한다는 것은 아직 용한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이 단순히 하늘이 정해준 일기를 그대로 따르던 시기가 이제 지나갔던 것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미국 기상학회가 단언한 것처럼 기상조절은 오늘날 하나의 현실로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그다음에 탄소를 너무 과다하게 배출해가지고 지구온난화가 생기고 지구온난화가 생기다 보니까 북극과 남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빙하가 녹아내리다 보니까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수면이 높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태계에도 부작용이 생기고 농작물에도 부작용이 생기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걸 다 인간이 이 저 높은 우주에서 지구의 인위적으로 기상상태 이런 걸 조절할 그런 시대도 곧 도래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공위성이 뭡니까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서 떠 있는 게 인공위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구의 공기층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공기가 없는 그런 높은 상공에 떠 있는 인공위성에서 뭐 그까지 지구를 내려가지고 내 지구를 상대로 뭐 기상조작을 한 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스타링크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그 내가 지금 방금 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데 그게 저 인공위성을 대량으로 띄워가지고 인공위성 인터넷을 한다잖아요 앞으로는 전세계로 전세계의 인터넷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스타링크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것은 역사상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는 것으로서 인간에게 농업, 교통통신, 레크리에이션 등의 큰 역량을 미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기상통제 기술은 극히 조심하여 활용... 기상통제 기술은 말이죠 기상통제 기술은 잘 활용을 해야지 잘못 활용을 하면 인류 전체를 파멸,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핵무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핵무기를 잘 활용하면 핵, 핵무기를 만드는 그 우라늄을 잘 활용을 하면 원전과 같은 평화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막대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에서 막대한 전기를 얻어서 우리가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잖아요 잘 쓰면 그럴 수 있는데 잘못 쓰면 핵무기로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기상을 조작하는 기술도 이와 똑같았다는 얘기죠 잘못 그거를 잘못 쓰면 인류가 멸종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잘 쓰면 정말 지구의 온난화도 막을 수 있고 북극과 남극에서 녹아내는 빙화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잘 쓰면 참 의사가 의사의 칼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의사의 칼은 잘 쓰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지만 잘못 쓰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구의 기상체계는 한 해의 종합적인 전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지점에 사소한 변화가 일어나도 다른 곳에 엄청난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설사 어떤 침략적인 의도가 없는 경우라도 어떤 대륙의 가뭄을 통제하려다가 다른 대륙의 폭풍을 유발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상조작이 가져올 미지 사회심리적 결과도 엄청날 것이다 예컨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지중해 등의 해변으로 몰려가는 거대한 인파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햇빛을 갈망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마음대로 햇빛 또는 햇빛의 전송 장치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햇빛을 쬐기 위해서 특히 북유럽의 백인들이 그런다잖아요 햇빛을 쫓아서 피부를 태우려고 하고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햇빛 피부를 태우기 위해서 지중해로 여행을 간다 해변가로 떠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만약 우주에서 큰 거울을 우주정거장 같이 띄워가지고 거기서 그 거대한 거울이 햇빛을 받아서 지구로 반사시킨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거대한 거울을 우주공간에 떠있게 하고 그 거대한 거울이 우주공간에 떠있어가지고 햇빛을 그 거울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지구의 햇빛이 도달하지 않는 그런 데다가 반사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 거대한 거울이 지구의 햇빛을 반사시킨다고 하죠 앞으로 우리는 마음대로 햇빛 또는 햇빛의 전송 장치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사는 지구의 밤으로 덮여있는 부분에 햇빛을 반사시켜 비춰줄 수 있는 거대한 궤도선회 우주거울에 관한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구의 밤도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구 그림자에 가려서 햇빛을 못 받는 부분이 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계속 자전하잖아요 자전을 하니까 햇빛을 못 받는 부분은 밤이 되고 햇빛을 받는 부분이 이제 낮이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그 거대한 우주에 떠있는 그 거대한 거울이 지구의 밤에다가 지구의 밤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다가 햇빛을 대대적으로 반사시켜주면 지구에는 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24시간 계속 낮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생체 리듬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변호가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면을 취하는 데도 역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밤이 돼서 캄캄해지니까 잠을 자고 그러는데 밤이 없어지면 하루 24시간 대낙화가 지켜서 이렇게 밝게 빛난다면 우리가 수면 자는 데도 여러 가지 역량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상할 수 있으나 마나 충분히 가능한 거죠 나사는 지구의 밤으로 덮여있는 부분에 햇빛을 반사시켜 비출 수 있는 거대한 궤도에선 우주 거울에 관한 구상을 연구하고 있다 나사 직원인 밀려는 미국 의회에서 증언하는 가운데 미국은 1970년대 중반까지는 거대한 태양 반사 위성을 발사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구상을 연장시키면 사전에 선정한 특정 지역의 햇빛을 차단하여 이 지역을 적어도 반 암흑상태로 만들 수 있는 위성을 올려놓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껴 얘기했는데 큰 거울이 우주에서 큰 거울이 햇빛을 받아서 지구의 밤에 속해 있는 부분에 비추면 밤이 없어진다 반대로 큰 그림자가 생길 수 있는 그 햇빛을 차단하는 물체를 우주에 떠 있게 하면 그 그림자가 생기는 지구 부분은 또 연구의 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밤낮도 밤과 낮도 인위적으로 사람이 조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밤과 낮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밤과 낮도 사람 그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조종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의 자연적인 밤낮의 사이클이 인간의 생물학적 리듬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여기서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농업적, 공업적 또는 심지어 심리적인 목적으로 태양고우를 사용하여 낮시간을 변경시키는 일이다 예컨대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낮시간을 길게 한다면 이 지역의 특징적인 문화와 퍼스넬리티의 형태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반농담으로 말하더라도 만일 사색에 잠기게 하는 스토클롬의 어둠이 거쳐진다면 베리만의 사색적인 미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기후가 달라지더라도 일곱 번째 봉인이나 겨울빛과 같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을까 기후변경 능력의 증대,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개발, 새로운 재료 그 중 일부는 거의 초현실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교통수단, 새로운 신양, 바닥뿐만 아니라 거대한 수경식 신양재배 공장에서도 생산된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다가올 가속적인 변화의 성격을 여러분 수경재배라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는 상추 이런 게 꼭 농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고 하죠 여러분 수경재배 농장이 도심에서도 건설된다는 것이죠 도시 한가운데서도 상추를 길러내는 수경재배 공장이 생긴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추 이런 게 농촌에서만 나왔지만 농촌에서만 생산이 됐지만 앞으로는 이 수경재배라는 기술을 통해서 도해지에서도 이걸 길러낸다 그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수경재배 농장을 세워서 그 실내에서 길러낸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채소 같은 건 땅에서 길러냈지만 앞으로는 이 땅이 아닌 수경재배 시설에서도 길러낸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도 그게 실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수경재배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돌고리 소리가 또 나옵니다 지금 이 농촌을 시작한 지가 지금 53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7분 전 1시간을 경고했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녹화는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리딩한 것이 어떤 책이냐면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엘빈 투플러가 지은 미래 쇼크라는 책에서 리딩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저작권법이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책을 책 한 권을 전부 인터넷상에서 리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리딩을 한 달에도 극히 일부분 몇 페이지만을 리딩하는 것이지 책 한 권을 몽땅 여러 사람이 보는 장소에서 책 한 권을 몽땅 리딩을 한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리딩을 중단하고 엘빈 투플러는 이것으로서 끝을 맺혔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미래 쇼크 이걸 읽어보면 그게 우리한테 쇼크로 다가올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실행이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엘빈 투플러가 아마 한창 전성기 때 엘빈 투플러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엘빈 투플러가 한창 전성기 때 이렇게 글을 쓰는 그때에는 이것이 실행될 과연 그런 게 실행이 될까 이렇게 고개를 좌우뚱하던 그런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입장에서 현재 와서 볼 때는 이것이 단 큰 쇼크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엘빈 투플러는 끝을 맺기로 하고요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엘빈 투플러 다음에는 어떤 인물을 선정을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인간 탐구를 시작하고서는 폴벅 그다음에 엘빈 투플러 그다음에 베트남의 호치민 이런 사람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베트남 호치민만 아시아 사람이고 펄벅 그다음에 엘빈 투플러 이런 두 명이 다 서양 사람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서양 사람을 또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 중국에 이번에도 또 이제 그래서 서양 사람을 할까 하다가 동양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도연명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일요일 날이잖아요 일요일 날이니까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중국의 시인 도연명에 관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